오늘은 젤 컬러 아트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휴가 중인데 저희 회원이 이번 주에 일이 있는데 갑자기 손톱이 다 망가졌다고 해서 불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유수분 제거를 해주고요. 일단 지난번에 오셔서 2주 된 상태에서 보수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3주 되시면서 이렇게 제거가 돼서 왔어요. 틈새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고 나면 보수를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1,2주 정도 더 유지되면 다행인데 그 상태에서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나니까 손톱 표면은 상당히 거칠어 보이지만 이거를 샌딩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하게 되면 더 얇아지기 때문에 표면 정리는 많이 하지 않고 네, 지금 유수분 제거를 한 다음 제가 본더를 사용해서 조금 더 접착력을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젤을 할 건데요. 베이스 젤을 제가 지난번에 지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젤, 베이스 젤을 쓴다고 했는데요. 통젤은 평상시 젤 하시는 분들 중에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통제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주부이기 때문에 워낙 또 물 일을 많이 하시니까 통제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0초씩 큐어링 하겠습니다. 컬러를 다섯 가지를 제가 먼저 했는데요. 이제 컬러 가지고 조금 조색하듯이 그냥 쉽게 쉽게 바르는 방법으로 해 볼게요.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색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곳에다가 내가 아우 나 여기 있다 찍고 싶어 하는 곳에다가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색깔을 그냥 가볍게 터치 터치 이렇게 경계 없애듯이 살짝살짝 네 전체 풀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경계만 살짝 없애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풀어주세요. 여기 이거는 지금 제가 밑 색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굳이 풀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살짝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풀으실 필요는 없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굽겠습니다. 30초 큐어링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없으니깐요. 아까처럼 찍은 다음에 풀어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하면서 중간중간 사이사이 뜨지 않게 약간 그 경계가 명확하게 지지 않게끔 좀 풀어주시면 나중에 나중에 하고 나면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별걸 다 하죠? 트지 않게 해줄거야. 트지 않게 해줄거야. 너무 풀린 색깔을 밑색으로 들어가는거라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튀는 색깔을 해야 나중에 위에 하고 나면 안 튀거든요. 색다른 경험이 색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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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많이 하는게 좋아요. 인생이 재미지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경험만 하고 살면 재미가 없잖아. 베이스한 이게 컬러를 여러가지 조합을 해서 베이스를 했는데요. 그 위에 흰색으로 다시 한번 중간중간 찍도록 해볼게요. 화면 잘 안보이니까 제가 작게 작게 찍을게요. 저는 요렇게 색상 내는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손님들이 가끔 당황은 하는데 사이드에 젤 묻은거 우드스틱 감아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구요. 이렇게 제거해 주시구요. 꼭 양쪽에 찍을때 똑같은 느낌으로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색깔이 그냥 똑같은 색깔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저것 양쪽에 다르게 느낌이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컬러 예쁘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다시 한번 눈처럼 위쪽으로 해주시면 파스텔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먼저 작업을 하는거에요. 여기에다가 뭐 꽃을 그려도 예쁘고 선을 그려도 예쁘구요. 또는 글리터 글리터로 전체적으로 해줘도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의 아트가 되겠죠. 간단하면서도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셀프네일을 하실때도 요런 방법을 하시면 양손 작업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거에요. 또 이 흰색 글리터 흰색으로 하는거 방법을 빼고 이렇게 색깔을 선명하게 입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이어서 글리터로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죠. 그날그날 그날 본인이 원하는 컬러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는거고 그대신 이거 할 때는 좀 색깔이 선명한게 밑색으로 할 때 작업하기가 예뻐요. 파스텔톤으로 하더라도 색깔 보색 관계에 따지셔가지고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식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죠. 같은 계열로 보라 계열로만 한다거나 핑크 계열로만 한다거나 그러면 별로 색깔이 그냥 그라데이션 같고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거 아트 하실때는 색깔이 좀 완전히 다른 듯한 그런 컬러들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주시는게 훨씬 선명하고 예쁘죠. 넣어주세요. 30초 큐어링 하시면 되구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글리터를 이용하는 것과 꽃을 그리는 것 두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때문에 흰색으로 제가 여기에 꽃을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손가락은 꽃을 그리고 나머지는 글리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되시고요. tym 오늘 정말 화려하진 않더라구요 무슨 의미 알겠죠? 그 밑에 털 땅을 시켜보면 계시나 라면을 갈수입니당 그냥 찍어울만 여기로 먹어서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쁘다는 느낌 너무 맛있다 격골이 점점 더 맛있을땐 나는 너무 맛있다 나는 더 맛있을땐 내가 더 맛있을땐 내가 더 맛있을땐 나는 정말 잘 맛있을땐 슈가 파우더를 이용해서 글리터를 슈가 파우더를 하실 때는 그냥 손가락을 넣으시고 집에서 하시기 편하시겠죠? 주변 부분 털어내시고요. 이때를 30분 큐어링 해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시고요. 꺼내신 다음에 부스로 주변 제가 이거 하고 나면 온몸이 아주 번쩍번쩍 글리터를 도배를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펄 부분 꽃잎 안쪽은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글리터, 반짝이 또는 큐빅 이런 걸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름이라 조금 더우니까 조금 가을 분위기 나는 거는 다음번에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탑젤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탑젤은 제가 이번에 구입한 티아라 탑젤인데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입고 갈까요? 함복 쪽? 무슨 색깔? 색깔이 골랐던 거랑 만드니까 완전 달라가지고 칙칙한 회색이네요. 근데 그 다음날도 제가 연한 회색 마이 있거든요. 그쵸? 베이스빛하고 회색빛이 있어요? 베이지로 해주세요. 베이지로? 네. 이제 댓글이 두 개가 날릴 거예요. 고객의 의도와 맞지 않은 컬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위에다가 컬러를 다시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도 먹는데 쌍요거도 먹는데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튀는 색깔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행사 목적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네. 이렇게 큐어링까지 하고 나니까 아트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저는 고객님이 그 행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모임이 그냥 간단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트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그 한복을 입고 가야 되는 그런 행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 패턴과 그 한복 색깔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컬러를 다시 해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해드리려고 해요. 샵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아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시술을 해드리면 가장 좋아요. 하시면서 아 나 이거 했으니까 돈 더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충분히 고객님과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샵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탑젤이 그 끈적임이 있는 탑젤이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술을 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베이스 안 바르고 컬러가 바로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유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 닦아내고 미경화 부분을 닦아내고 그 위에 베이스 젤을 한 번 더 하고요. 우리가 컬러를 올릴 때 손톱 자체가 얇으신 분들은 이 손톱이 이렇게 두꺼운 손톱이 아니니까 베이스 젤을 이 위에다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컬러 젤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탑젤을 한 번 더 바르면 약간 클리어 젤을 한 번 더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쓸도록 할게요. 세 번 더 제가 베이스 젤과 탑젤, 컬러 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젤을 아까 제가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베이스 젤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지젤로 지젤 베이스 젤로 하겠습니다. 넣으세요. 30초 큐어링이 끝났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컬러 젤이 들어갈 건데요. 컬러 젤은 그 올 가을 트렌드로 베이지색 네, 알파카 컬러를 이용해서 다 너무 다 덮여버리는데요. 언제? 그만 덮을까요? 네, 이제 늦은 것 같아요. 한 번 덮은 게 더 나아요? 안 덮는 게 제가 이렇게 덮었어도 컬러가 보여요. 약간 보여요. 네, 약간 보여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느낌이 또 틀린 거예요. 두 번 하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 번으로 할까요? 한 번으로, 두 번째는 닦아 내면 되는 거야. 하얀 안 한 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제일 예쁘죠? 어떻게 예쁘게 해주시냈데, 이거 다 가려져 버렸네. 기다리시는 동안 심심하실까봐 제가 원래 반영한 각도로 정말 보여요. 알파카 컬러를 한 번 전체적으로 바르니까 톤 다운이 된 상태에서 밑에 꽃을 그렸던 거를 지금 라인을 통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네, 넣으셔도 됩니다. 약간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도 나면서 고객님이 이제 회색 조고리에 아이보리빛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이런 컬러,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아트를 바꿔봤어요. 그런다고 컬러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걸 다시 지우고 한다는 거는 조금 손님 손톱에도 안 좋고 저희들도 작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시면 작업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컬러감이 너무 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컬러들을 이용해서 대처하면 되는데 정말 이제 어떤 회원들 같은 경우는 지우고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님들 손이 너무 손상이 돼서 정말 젤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못 해드린다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신 다음에 제가 서비스를 한 번 더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톱이 손상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욕을 얻어먹고 많은 게 낫죠. 손님 손톱이 손상이 되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그분은 나중에 네일아트를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받아보니까 손톱이 너무 손상이 되는데 누가 네일아트 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고객들 손을 더 걱정해주고 손님들을 응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안에 참을 붙이시거나 아니면 글리터를 이용해서 펄을 해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글리터 이용해서 안에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도 너무 튀는 컬러를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핑크빛, 약간 골드가 심하지 않은 걸로 제가 글리터를 이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나요? 네. 유튜버의 길은 유튜버의 길은 몰고도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해야 돼요. 오래오래. 피오테 제품으로 탑젤을 한번 발라볼게요. 어느 정도 광택이 유지되는지 제가 사용하고 있던 캔치코 탑젤보다 어느 정도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하네요. 진상손님 대처법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하면 많이 보이던데 밑에 색깔 보이면서 괜찮죠? 대답해도 되나요? 네. 마음이 편하죠. 이러니까 네.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가려져 버려서 너무 속상하다. 이것도 소번째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소번째 것도 괜찮아요. 이거 어디 이름 보석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죠? 네. 오팔인가? 오팔 느낌 나죠?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뻐요. 처음에 것도 예뻤는데 평소 같으면 첫번째 것도 마음에 들었을 텐데 내가 제가 마지막에는 탑젤을 하고 나서 큐어링을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 정도 큐어링을 하는 편이에요. 한 번 큐어링을 했을 때보다는 좀 이 LED로 바뀌고 나서 UV일 때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LED는 3분 정도 큐어링을 해주면 적당한 굽기로 구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날 바로 사용을 심하게 하시거나 사우나를 가시거나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는 되도록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기가 담가져 있거나 적셔지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간단하게 접시를 닦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오랫동안 사우나나 목욕탕은 절대 안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고무장갑 끼고도 또 오랜 시간 일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셔가지고 좀 오래 가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은 젤을 하셨다 하더라도 손을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까 그 화려했던 컬러를 톤다운을 시켰는데 네. 베이지빛, 핑크빛이 살짝 나는 네. 그 알파카 컬러를 이용을 했어요. 한 번을 바르고 나니까 약간 오팔 느낌도 나고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다가 아까 꽃 그렸던 부분은 라인 처리를 했어요. 라인 처리를 하니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네. 한복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손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만족스럽지만 고객도 만족스럽죠? 대답을 해주세요. 네. 만족스럽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번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